그리스도 당신과 아름다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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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아래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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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은 이끄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죽는 거야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다시 한번 찬양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구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환란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도 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뭘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나의 안에도 하라 나의 안에도 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뭘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건 존경하게 여기노라 너는 어디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가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차량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아멘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오자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죽게 그려지는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흘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내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차량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영혼한 발걸음씩 주름을 생각합시다 주름 같은 주름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같이 간단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호를 봤어 진실하시고 진실하시니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찬양같이 간단하시니 찬양같이 간단하시니 영원히 변치 않으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호를 봤어 진실하시고 진실하시니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반성에 반성 예수님의 반성 반성에 반성 예수님의 반성 반성에 반성 예수님의 반성 주님 같은 반성만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아멘 찬양같이 찬양같이 간단하시니 변치 않으시니 구호를 봤어 변치 않으시니 구호를 봤어 진실하시고 진실하시니 주님 같은 반성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성 주님 같은 반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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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일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기는 주님께 진지한 오늘 찬양드리길 희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희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도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이만가 노래하리 내 사도하는 주님 내 사도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냐 아멘 함께 우리 묵상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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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